신김에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준석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준석이 목표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본인 임무에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딴 거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선거사계 은폐론자 3위는 1등은 이준석입니다 온갖 행패를 뿌려가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대법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아니다 조재현하고 이동훈이하고 천대협이 이런 판결문을 내니까 이준석이야 돈벌이 미친 유튜브 장난이다 이런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부정선거 대법 판결에 돈벌이 해약 종결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는 기본적으로 인간성도 문제지만 아주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친구인 거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의 해약이라는 것은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 겁니다 4.15 총선에서 노원구 병이 이준석이 출마했는데 표를 얼마나 빼앗겼는가 하니까 관내 사전투표만 해도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3%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승환 후보가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4%를 표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준석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승환이 함께 옮긴 겁니다 얼마를 옮겼습니까 30% 30% 빼앗긴 겁니다 이준석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30%를 빼앗고 정의당의 이남수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636표의 30%의 189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 이준석이 함께 얼마를 빼앗는가 이준석이 심하게 개입 안 했습니다 총 22%를 빼앗은 겁니다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환 사전투표 득표율 60% 당일 득표율 49% 차익값 플러스 11% 당일 득표율 49%를 얻은 후보가 어떻게 이름 사전투표 득표율 60% 없었습니까 표를 숙여 넣어 좋았습니까 정상은 0에 3% 돼야 되는데 11% 이름 숙여 넣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이준석이 사전투표 득표율 38% 당일 득표 득표율 49% 당일 득표율의 49%를 받은 친구가 어떻게 이름 사전투표율이 38%를 쪼그라듭니까 표를 빼앗겼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병신 바보입니다 표를 빼앗기고도 뭡니까 부정성 없다고 떠덕을 다니니까 8푼수인 거죠 이준석과 이남수와 여러분들 김선경이 세 명한테도 얼마나 빼앗었습니까 10.99%가 표를 빼앗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에 그리고 10.999%를 사전투표 참가자수에 표가 더불어민주당 함께 대해집니다 총 22%를 조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원구 병은 아슬아슬하게 이준석이 이긴 선거입니다 582표로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서울에서 당락이 바뀐 열 몇 군데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노원구 병입니다 이게 582표로 이긴 겁니다 밑이 진짜 득표수 그 다음 위가 뭡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득표수 이준석이 4만 6,371표를 받은 게 아니고 사전투표 조작을 여러분들 수정하게 되면 5만 1,154표를 받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한 후보는 선관위는 5만 5,543표를 받아서 발표했지만 진짜 득표수를 구하면 5만 572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582표로 이준석이 승리한 선거였죠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 2016년에도 노원구 병에 출마했습니다 조작 있는 데하고 조작 없는 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조작이 있는 4.15 총선은 현저하게 큽니다 값이 11, 11, 12, 10, 12, 14, 14 여러분 부재다 투표는 25%까지 손을 댄 겁니다 이렇게 큰 값이 나옵니다 서번 노원구 병에 2016년 여러분들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차익값이 오차범위 내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아주 작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합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노원구 병 이 자료는 다 가짜인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이거가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엄두가 안 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야 전문가 딱 분석해보니 딱 덜미가 잡히지 않습니까 이 숫자는 정확하게 이런 규칙 A, B, C 후보 가운데 B 후보하고 C 후보 함께해서 30%를 빼앗겨가지고 A 후보 함께 넘긴 그 규칙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진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어낸 자료라는 겁니다 이래도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겁니다 하태경이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다 똑같죠 지금 하고 있는 작태를 보게 되면 어쩌면 바른미래당 출신들은 저런가 저도 처음에는 이 정도는 생각 안 했습니다 우호적인 생각도 많이 가졌지만 국힘당의 선거사기 은폐론자 3인 가운데 넘버2맨은 하태경입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은 운동권 출신입니다 나이는 아주 적습니다 나이는 여러분들 72년생이니까 나이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하태경 한교환을 향해서 부정선거 운운하며 경선을 초춘다 하태경 한교환 부정선거 주장으로 경선을 파행을 막는다 한교환 돌아오자마자 부정선거 심시키 하태경 괴담이다 무슨 의도가 있겠죠 인간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하태경이 이런 선거 결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하태경도 표 빼앗겼습니다 해운대 구민들 다음에 하태경이 반드시 떨어뜨려야 됩니다 얘는 진짜 말이 안 들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어두운 여러분들 의도를 갖고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하태경이 여러분들 11%에 17% 빼앗겼습니다 표를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에 더불어민주당 유영민우가 11에 18%에 당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조작한 지역입니다 이 그래프 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냥 조작 I'm 조작 I'm 조작 I'm 조작 I'm 조작 표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선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야 전문가 분석해 보니까 딱 나오지 않습니까 25%씩 훔친 겁니다 하태경이 이런 받았던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25,667표에 25포인 6,418표 우리 공화당의 후보안께서 25포를 훔쳐가지고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먹어치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 조작규모는 조작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28.5%를 조작했네요 아주 큰 수치입니다 전국 평균이 25%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에 28.5명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사전투표에 100명이 참여했으면 28.5명 표를 뭡니까 인위적으로 유영민이가 먹어버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어마어마한 범죄죠 하태경 외에 여러분들 4명의 후보에서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4.25%를 뺏긴 겁니다 그리고 14.25%를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후보가 여러분 대준 겁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주 멋진 일렉션 플라우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아니고 선거 사기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의 28.5%를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표를 먹은 겁니다 절반인 14.25%는 뺏고 절반인 14.25%는 더한 겁니다 전산적으로 그래서 좌우대칭이 딱 나오는 겁니다 빼앗아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좌우대칭 모양이 착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다 훔친 겁니다 그러니 무슨 고민을 했겠습니까 윤석열이 아내 윤석열 하랍에 나오더라도 뭡니까 대선은 맡아놓은 거라고 생각했겠죠 좌익들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70년 더불어민주당의 찬란한 역사가 이렇게 조작성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한 번도 아니고 여섯 번씩이나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태경이 출마했던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우재 1동 민주당 플러 14 우재 여러분들 2동 플러 13 우재 3동 플러 14 중재 1동 플러 11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큰 수치가 차익값이 이렇게 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0에서 3%도 많은 수치가 14 13 14 이렇게 어떻게 나옵니까 표를 쑤셔 넣었다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하태경이 함께 뭐죠 표를 빼앗아 가지고 유영민이 함께 표를 쑤셔 넣어준 거죠 하태경이 출마했던 20대 해운대 값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 흔적이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수치가 작고 민주당이 다 플러 쓰고 미래통합당이 다 마이너 쓰고 그런 흔적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을 한 거고 2020년 총선은 2017년 총선은 조작 안 한 거고 이건 선거 사기 친 거고 선거 사기 없었던 거고 대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중앙선거관리내에 발표한 해운대 값의 관외 거소선상 국외 동별 관내 사전 당일투표 통계자료입니다 이게 다 조작된 거란 겁니다 당일투표 자료 빼고 전산을 가지고 만든 자료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왜 투표해야 됩니까 전산으로 만들면 되는데 전산으로 이렇게 다 만든 거면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 가짜 가짜 선거 데이터를 국민들한테 공포하고 진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나쁜 놈들이죠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 하나도 안 했을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누가 분석하겠냐 그냥 땅땅땅 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생각했겠죠 제야 전문가 분석을 딱 해보니까 딱 그냥 걸려드는 거 아닙니까 선거 데이터 사이에 정확하게 규칙성이 있는 겁니다 하태경의 25% 빼앗고 다른 후보한테 25%를 빼앗는 그런 소위 수학 공식을 프로그래머 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한 겁니다 거기다 당일투표 득표수를 더해가지고 총 득표수를 제조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하고도 이렇게 하고도 뭡니까 하태경이 국힘당 내부에 부정선거 이야기 안 나오도록 감식인 역할을 하고 조금만 이야기해 놓으면 전화 걸어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경희대학 김민전 교수와 공동선대위원장을 갔을 때 전화해가지고 부정선거 논의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당신이 알고 있는 잘못된 거라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태경이 삼선위원인가 그랬죠 의도가 있겠죠 무슨 의도겠습니까 하태경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삼선위원정부 되고 누구보다도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작을 잘 알지 않습니까 프로듀스 101을 밝히는데 역할을 했으니까 의도가 있겠죠 저희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정치판의 빠꾸미들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는데 홍의병 역할을 하게 되면 무슨 의도가 안 있겠습니까 뭐가 남으니까 하겠습니까 뭐가 남으니까 하는지는 다음에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